도로 위에서 차량 수십 대가 단체로 역주행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도로 위를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있죠. 그저 차량 정체인가 있는데, 블랙박스 차량에 주행하던 직진 차선이 맞은편 차량들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역주행 방향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있던 건데요. 좌측 보시면 역주행 차량들과 같은 방향에 서 있는 차량들 보이시죠? 이들이 정상주행 방향입니다. 이에 블랙박스 차주가 지나가기 위해 클락션도 울려보고 눈치를 주지만, 해당 차량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요지부동입니다. 겨우겨우 역주행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온 차주. 다시 봐도 중앙선을 두고 같은 방향으로 줄지어 있던 차량들이 정말 황당한데요. 단체로 역주행이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글쓴이는 팔당댐 근처인데 정상적으로 줄서서 기다리기 싫어서 저런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팔당댐에서 서울방향 고가도로를 진입하는 램프 구간이 이어지는 길로, 합류하는 차량들에 의해 교통정체가 시작되자, 한 차량이 역주행 방향으로 진입하며, 그 뒤를 다른 차량들이 꼬리물기식으로 뒤따라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거 신고하면 줄줄이 벌금이 얼마야? 한 차량이 잘못 진입했는데 그 뒤로 쭉 따라 들어온 듯,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단체로 역주행이라니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요. 한 네티즌은 해당 도로를 보면 좌회전 표시된 1차로에서 마치 중앙선 침범하듯 왼쪽으로 비껴가는 구조라며, 도로 생긴 게 좀 웃기긴 한데 해당 상황은 명백한 역주행이 맞다며, 로드뷰 사진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